아주 그냥 엄청났어요 이따 맞는게 그냥 얼룰룰룰룰룰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엄금진입니다 자 오늘 해볼 쿨키랑킹덤 덱은 파다덱입니다 안녕하세요 도핑 비어있는거 어쩌라고 나 건볼다이버 처음 써봐 건볼다이버가 좋았던 적이 있었나? 플래티넘이라고 무시할 실력이 안되는구나 어어 하지만 우리 파다덱한테 안되죠 여러분들 아 이 똥개 뭐야 어 나가 그냥 아레나를 다 부셔버리기 전에 나가 나 08년 쥐띠야 나가 자 08년 쥐띠의 무서운 또또또 또또또 여러분들 한번 가봅시다 뽑기 일단 타르타나 바로 용커크리죠 어 지렸죠 자 요오오오오오 따야마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ж 고맙습니다 공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